디비딱 왔어 번구 아! 아! 공짜로 맞기 디비디비딱 뭐야 박제 해버렸어 즉석 박제 영원히 함께여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 적수가 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강한 로봇일까 대부분의 로봇은 창의 적이 되지 못한다 폭풍 냉정함 창의 적은 창의 적은 창의 적은 창의 적은 오버힐 되는 미친 로봇 방금 우산 그냥 받는 미친 로봇 로봇 이펙트가 사운드를 날려먹는 데 성공했다 빵빵빵 띠리드리드 띠리드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잉 수입기 방울 수입기 방울 땡 자세트 유령 에 케이블 타입 이거 무엇을 꺼낸 용도일까요? 너 처신잘하라고 메아리 형체와 먹긴 해야지 바로 쉣 원국 그만 나와 이펙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오리연나는 800원짜리 게임 원 999 프리트 갈까 말까 한글 와 어 메아리 자가프리하면 그만이야 어쩔건데 야 고르지 갑학이다 엘리트 대 스왑 엘리트 대 스왑 실패 병번 합하기 평형 플러스 수비 지우는 게 낫겠지 어차피 영수였을거든 으악 번개 개절 피하네 아이씨 번개 피했다고 이런 자수보탄 팽이다 팽이면 병합하기 개이득이지 사단 상위적인 인공지능에 약하다 뒤질뻔했네 상위적인 인공지능에 맞게 또 자수 안했니? 디펙트야 언제 자수할래? 자수하고 광명 찾자. 핵박대리. 핵박대리 이거 핵전등 각인데 폭풍이라 지금. 근데 팽인데 저열먹기도 그렇고. 제접좀 합시다. 소리가 안나. 아. 이게 재미냐. 고약. 고약. 컴파일. 도라이. 바. 원구가 3장이라 좋으시겠어요. 어떻게든 아이스크림. 실례가 안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대체력 어디간. 여기 있네. 내 폭풍. 내 폭풍. 네모. 메아리 가만 써. 폭풍을 쏴야지. 하지만 메아리가 보이는데 참을 수 없지. 플러스 일안녕하세요 플러스 일안녕하세요 플러스 일안녕하세요 따보 냉정함 찬호박 방열판 먹어야 되니까 사야겠지 아싸 저거 병법소임 아니 무빙좀 치네 디펙트 에임이 안좋은거냐 저친구 무빙이좋먹어냔 디펜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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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제 달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디스크 잃어버린 디펙터 디스크 잃어버린 디펙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땜에 행위를 돌리질 못해 어? 지금 보니까 달력도 다르네 10월 31일 뽀뽀 아 홀로그램도 좋은데 병합학이라 헬로윈 음 달력캐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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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가 좀 또 탄력의 힘을 쓰려는 거냐 디펙터 뷰팅 과정 아잇 쓰레기 이벤트 메가 크리트 얻으러 온 쓰레기 이벤트 왜 만든거야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 안 좋은 이벤트도 있어야 해 그래야 첨탑의 균형이 맞을 거 아니야 따보 결국에 홀로그램이 없네 하겠습니다 1 2 2 2 3 압박이가 제일 안 좋은 타이밍이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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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억마리 다가온다. 오늘은 날팽이 제사한 날이여 알았어? 으악! 아멘 는 오샷 모치도 안 된거 드롭게 비싸게 파네 자 쓰기 야 밀집은 안 깎았네. 아, 매력이었냐? 마사 ves- 메- 메아리 아오라고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메아리isiert 아오- 아카 밀집 마이너스 2다 밀집 마이너스 2라 딜 안 들어가는 거 봐 명효정이다 냉정함이다 아니 밀집 없는데 냉정함 어디다 쓰냐 밀집이 없다니까 밀집이 밀집 밀집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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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쓸더쓸 와 즐거워요 내 빌리 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0만 지르면... 하니 데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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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네 이거 메아리 쓰는게 낫겠지? 아닌가 폭풍이 맞나? 폭풍이 맞을 듯? 사실 맞는건 디펙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수했네 실수 안했네 이겼다 이겼다 디펙트는 심장을 아니 심장은 디펙트를 이기지 못하는 법이지 너희 패배다 심장 크레옹 심장 버접컷 도비 이즈 프리 빔 역시 디황 승리의 유물 석재달력 2796 점수 진짜 설액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